제가 지금 뭐하는 걸까요? 뭐하는 걸까? 오레오?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강아지를 되게 싫어하셨는데 리트리버를 키우면서 지금은 친구분들이랑 통화하면 보통 다들 자기, 자식 자랑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꼿꼿하게 리트리버 자랑을 하세요. 우리집 오레오는 이래, 이래, 이래 하면서 저희 엄마께서 사오신 생선입니다. 짠! 생선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리트리버의 표정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건 거 알아요. 생선이 뜨거워서 지금 생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선을 시키고 있는데 오레오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전성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흥분한 상태입니다. 오레오가 먹는 모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아멘